한랄한 가수, 여러분들이 사랑을 듬뿍 받는 가수 박희진입니다. 안개띠입니다. 그 언젠가 다 정했던 그대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하나 진압춘호, 그래도 베타기, 그리오마을 아, 아, 아 그 사람은 어디 갔어 안길수리 외로이 양없이 나는 만나 네, 좋아요. 박수 주세요. 안개 속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라지듯 보이듯 말듯 박희진입니다. 돌아서며 가수 막는 나는 목소리 바람이여 하기를 가로 바다오 아, 아, 아 아, 아 그 시간하고 어디 갔어 아, 아 마, 아 아 안개 속이 눈을 떠라 눈보를 갖추어라 아멘